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죠?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. 우리는 정렬을 하기 위해서,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sort라고 하는 built-in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, counted word라는 객체를 음... 배열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 살펴보시죠. 우선은 이걸 좀 깨끗하게 만들게요. 여기에다가 자, counted word object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하죠. 아니, array 자 그리고 배열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? 또는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어느 것든 상관없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counted word array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에다가 우리가 어... 카운팅한 값을 넣어야 되는데요. 카운팅한 값은 현재 어디있나요? counted word라고 하는 이 객체 안에 들어가 있죠? 자 그러면 저 객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데 객체에 있는 값을 우리가 열고 할 때는 포 입문이라는 걸 씁니다. 자, bar name in word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counted word라고 하는 counted word라고 하는 이 객체 안에 있는 여러 프로퍼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각각의 프로퍼티를 프로퍼티의 수만큼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. 실행이 될 때마다 이 in 앞에 있는 name의 값을 프로퍼티의 이름으로 설정해주도록 약속되어 있는 문법입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그 프로퍼티의 이름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죠. 자 한 번 더 코드를 볼까요? 바로 여기 있는 name 값을 제가 console.log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의 이름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콧말을 찍고 counted word 라고 하고 name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 counted word 는 바로 그 객체이고요. 그 객체의 프로퍼티의 이름으로 접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되나요? 바로 해당 그냥 name에 해당되는 counted word의 property의 value property의 값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. 한 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엔터 어때요? 숫자가 출력되고 있죠? 자 그런데 여기 이걸로 충분하면 상관없어요. 각각의 단어들이 숫자만 출력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다시 이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바로 counted word arr 이라고 하는 이 배열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. 그때 사용하는 배열의 API가 push이죠. 자 이거는 우리 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이미 다룬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진 않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요 push에다가 뭘 주냐면 배열을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. counted word array라고 하는 것은 배열이에요. 그리고 그 배열에다가 값을 push하고 있는데 그 push하는 값은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났다는 것은 바로 배열이라는 뜻이고 그 배열은 콤마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name 즉 property의 이름 counted word의 property의 이름이 첫 번째 원소 이고 두 번째 원소는 어 그 단어의 등장 횟수가 두 번째 원소죠. 그래서 단어의 이름과 단어의 등장 횟수를 원소로 하는 이 배열을 배열을 원소로 하는 다시요. 단어의 이름과 단어의 등장 횟수를 원소로 하는 이 배열을 push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counted word arr 이라고 하는 저 배열의 원소 값으로 이것들이 추가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.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엔터 실행시켰고요. counted word를 엔터 쳐보면 자 arr 를 엔터를 쳐보면 객체가 아니 배열이 있죠? 그리고 이 배열을 클릭하면 여러 원소들이 있는데 0부터 아니 700번부터 799번까지의 원소를 한번 열어볼게요. 그러면 그 각각의 원소는 다시 배열입니다. 그리고 그 배열의 값은 보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되죠?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배열의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는 첫 번째 값은 2지어고 두 번째 값은 3 즉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출현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숫자 3이 붙어있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까지 만들었어요. 객체를 배열화 시키는 것까지 했고요. 그러면 이제 해야될 것은 뭐냐면 이제 정렬을 해야겠죠. 자 여기 있는 counted word arr 에다가 sort 명령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counted word arr 에 정렬 순서를 우리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가 있어요. 왜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은 아까 보셨던 이 코드로 인해서 예 배열이 배열이 counted word arr 에 각각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배열은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판단하는게 기준이 애매해요. 예 만약에 그 원소가 숫자라든지 문자라고 한다면 배열을 할 수 있겠지만 배열은 뭐가 먼저인지 판단하는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. 자 그래서 sort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함수를 전달하고요. 그 함수에 두 개의 매개변수 값을 사용해서 return 값을 주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매개변수는 뭐가 올까요? 바로 비교하고자 하는 각각의 배열들이 a와 b의 값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걸 통해서 정의된 배열의 값이겠죠? 자 그러면 그 배열에 그 배열에서 counting의 값을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원소일까요? 두 번째 원소일까요? 두 번째 원소일까요? 두 번째 원소는 인덱스가 0, 1이기 때문에 자 a에 두 번째 인덱스 두 번째 값인 값을 가리키는 숫자 1을 이렇게 지정을 했죠. 만약에 첫 번째면 0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1이 된 거죠. 거기에서 빼기 b 이렇게 하고 엔터를 한 번 쳐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클릭해서 열어보면 자 이 배열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? 자 메인 복잡한 단어가 있죠. 그리고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차의 끝으로 가서 마지막에 있는 원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얘를 열어보면 어때요? 더가 들어가 있고 158이라는 가장 높은 숫자의 이 원소가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코드로 돌아갑니다. 자 이렇게 됐고요. 이제 정렬까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건 뭐겠어요?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. 자 화면에 출력하고 우리 약간씩 개선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.